싹이 형, 엄마 오셨어요? 왔다 왔다. 왔죠 왔죠? 할머니 왔죠? 루이야, 여기 봐. 할머니 왔죠? 여기 봐. 할머니 왔죠? 하하하하 아이구... 아유,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 야, 그러네. 아싸요, 아싸요. 아싸요, 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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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지은이가 생각했죠? 할머니 할머니 짜잔,贈呈식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泣지? 낳지? 낳지 않나요? 낳지 않나요 이 사람은 누구지? 누굴까? 아! 고귀여! 너희 처음... 처음 일본어 들어보는 거야 지금 약간 안심하셨어 너무 뭉클할 것 같아 진짜 첫 아이 낳은 딸을 보면 어느덧이 큰 때 1번씩 낳지 않는데 약간 실감이 안 나 내가 왜냐면 배 불렀을 때 한 번밖에 안 봤잖아 그래서 얘가 진짜 아야 배에서 나온 건가 싶어 아고? 아고라고 말하자면... 아... 정말不思議한 기분이야 맞아, 그렇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움직이는 곳을 봤기 때문에 정말 귀엽다고 생각했었고 나도 신기해 얘가 내가 낳은 건지 아직도 실감이 안 가는 정도니까 엄마는 얼마나 그러겠어 언니? 우리 엄마는 루이만 봐 현실은? 지금 와서 더 귀엽게 될 것 같아 예쁘다 아, 다행이네 아, 다행이네 예쁘다, 루이야 잘 자요 드디어 아, 저거草은? 草은 어디? 내가 엄마한테 부탁한 게 있거든 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내가 갖고 올게 아, 오빠가 어떻게 그래? 아! 오무요 뭐가 올 텐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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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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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엄마한테 부탁했지 오 오 오 아이고 아이가 원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 이제 일본에서 어? 아아 그래? 아니 뭔데 뭔데? 쇼크림 쇼크림? 이거 워낙 빵이 맛있잖아 맞아요, 일본이 이제 빵 문화가 그렇죠? 빵 문화가 있어 그렇죠 편의점에서 파는 빵 이거? 어 아 아 저거 오미아게를 많이 해갖고 사다 주죠 오 이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이거 쇼크림 이게 진짜 맛있다 오빠 짠 아, 나 진짜 너무 기다렸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아, 이게 먹고 싶었구나 네 아, 근데 다르더라고요 그게 맞아, 맞아 먹고 싶은 게 있지 그래 그래 이 맛이야? 진짜 맛있다 진짜? 아니, 나는 아는 맛이니까 이제 음 음 음 음 맛있지? 이거 때문에 일본 살고 싶을 정도로 이거 먹으면 맛있어 은근 못 먹는 게 예쁜지 아쉬워 근데 저도 맛있게 먹었는데 오빠가 거의 뺏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4개를 가져왔는데 한 두 개 이상 오빠가 먹었던 것 같고 다시 또 다음에 가서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된장찌개 뭐야 미소도 조금 다르잖아, 된장에 맛있게 그렇지, 그렇지 어, 이것도 이것도 톳 톳 톳? 응 톳? 톳을 왜 일본에서 갖고 왔어? 이게 맛있어 난 자기가 톳을 좋아하는지 또 오늘 알았네 근데 일본 건 진짜 먹었었어 아, 진짜? 응 엄마가 해주는 거 또 다른 조림 방법이지 오케이 야, 좋아하네 엄청 좋아하네 아, 이거는 내 옷 아, 그래, 이 가방에 약간 아, 이거는 루이 거 응? 뭐야, 모로 방사 막아주는 건데 완전 필요해 이거 엄마가 사줬대 택가찜? 아리비? 아리비? 아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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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는 없어 지훈이 쉽게 안 나와요 2분 넘는 건 이번엔 아니다 지훈이는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아, 그래? 오케이 지훈이 어떻게든 아, 충분 아, 충분 아, 충분 마마의荷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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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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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진짜 조금만 갖고 오셨어요, 간소하게 이것저것 막 딸 거 챙기고 손녀 거 챙기다가 이제 당신 짐이 작아지신 거죠 어쨌든 다 비워 갖고 오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멋있다 이번엔 사기 역할 제대로 하면 되지 어머니 오셨다 할머니 왔네 괜찮으세요? 응 이거 아까 애기 접속 인사드리지 또 오랜만에 또 인사하시죠 그럼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오셨어?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든지 안 왔어요? 더운데? 오랜만이에요 아, 또 인사 다이좋은 어떠세요? 하이, 다이좋은 괜찮대요? 어머니하고 뭐 종종 뵈셨죠? 실제로 이렇게 대면한 거는 두 번째 아, 그래요? 네 결혼식 날 뵈고 처음 보라고 아,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뭘 더 갖고 오셨어? 이게 네 어머니 오셨다고 떡 좀 음 아 이야 예쁜 떡 하아 아니, 어묵지? 루이 거? 루이 예쁜 떡 떡도 예쁜 떡 아, 가와이 아, 또 아, 또 아, 맛있겠네 아, 가와이 루이가 너무 귀엽다 가와이가 뭐야? 귀엽다, 이쁘다 오, 귀엽다 귀엽다 큐트, 큐트 가와이 아, 가와이 많이 하죠, 가와이 이거 타면 돼 하나 먹어봐도 돼 그럼 잘 먹겠습니다 하얀 거 안에 꿀 들었을 거 같은데? 아, 맛있어 응 이거 저기 뭐야, 꿀 망급 응, 망급, 망급, 망급 싫어합니다 응 아, 옷이 응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가 보니까 진짜 소녀 같네 그쵸 그러게요 아직도 막 지진이 좋아하고 그러셔서 굉장히 소녀소녀하세요 아 그리고 항상 말씀하신 게 자기는 할머니 되는 거 별로 원치 않는다고 아, 맞아 할머니라고 절대 부르지 말라 그냥 차라리 이름을 불러달라고 해서 테르꼬쩡, 테르꼬쩡 이렇게 하다가 아, 진짜 아직 맘에 눈이 안 되셨구나 맞아, 그런 어르신도 계시더라고 안 된다고 한국말로 얘기해줘요 이야 엄마가 한국말로 엄마가 일본말로 네가 통역하고 우리 엄마 한국말 잘해요 잘해? 나 알아들어 아이 다 들었거든요 인사 인사 이거 지금 엄마가 해주셨어요 함박스테이크 해주셨거든요 일본 스타일로 함박스테이크 해주신 거예요 응, 너 맛있게 먹어라 우리 이제 식사할 거 어머니 잠깐 얘기하시죠 응 그래, 앉아 계세요 아이, 이따다기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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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네 과연에는 신났지 자기가 즐겨 먹던 음식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해? 이렇게 잘라서 응 이거랑 같이 이렇게 아, 저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무랑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과연 과연 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음 음 부드럽다, 고기가 그러니까 함박스테이크 가서 먹어도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 음 수고우이시다 야와라카이데 고거니크가 고거니크가 고거니크 한국 함박스테이크랑 달라요? 일단 다른 거는 소스가 많이 다지죠 거기다 폰지에다가 물을 하니까 확실히 더 담백해 오 그리고 톳 톳 톳조리예요 아 일본에서도 이렇게 톳나물을 먹어? 톳 진짜 많이 먹어요 일본 해조리라 또 몸이 좋아 이게 음 입에 맞으시나 보네요 음 어머니 취향저격했나 보네 네 아 톳을 참 좋아했구나 음 많이 먹어 천천히 응 제대로 산후조리하네 응 아 모취라 입맛 돋았네 그러니까 음 맛있어 거의 순삭했어요 난방 먹더라 물가 없어 지금 물 다 먹었어 엄마 물에 좀 어디 나를 먹었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먹는데 응 음 오랜만에 엄마 음식 먹으니까 어떠냐 너무 좋아요 응 근데 확실히 아이가 잘 먹는다 응 맛있어 엄마가 해줘갖고 오랜만에 엄마가 해줘서 잘 먹어 응 엄마가 너무 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먹었어요 좋아 그쵸 어머니가 해주니까 확실히 맞아요 엄마표가 최고지 아 너무 부럽다 시훈아 음 음 음 육즙이 엉엉엉하더라고 물이랑 조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응 너무 건강하다 함박스테이크인데 와 그래서 좋아 그러니까 살 안 찔 것 같아 나 좀 많이 먹어도 되죠? 오늘 그래서 살 쪄 육식이 응 왜? 어머니 지훈이가 살 찔까봐 걱정하시는 거야 야 맛있겠다 오 침 고인다 음 아 이거 또 장모가 해줬는데 또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맞아 맞아 진짜 음 너무 맛있게 먹어 아 중간에 무슨 기분이 가든 이거 같아 물이랑 진짜 맛있어 이거 같이 먹으면 이거 갔다 응 야 이거 크으으으으으응 음 부족해 도리누 아이들이 sûr 내일 또 드세요 내일 또는 만들 수 있어요 또 만들어준데요 그러니까 맛도 맛있는데 이제 약간 레스토랑의 맛보다는 이게 진짜 엄마의 손맛 같은 게 너무 느껴져서 되게 좋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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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맞어. 빨리 한 잔 떠다 줘. 엄마가 떠다 줘야 돼.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나도 다리도 흔들거리는데 네가 떠와. 어머니, 카우이! 아야, 신생아 때 모유 잘 나왔어요? 또 나왔다, 모유. 모유, 모유. 한 6. 한 또 시그라이. 응, 반 년, 반 년. 6개월 정도 하셨더라. 도전! 미리 좀 보여드렸구나. 아니요. 뭘게? 뭘까요? 토론소콘? 오, 먹자. 토론소콘 때 먹자. 엄마 한 번도 안 먹어. 아, 그럼 오늘 도전하시면 되겠다. 엄마 이거 보고 대박. 일본에도 없을걸? 산후조리 자체를 안 하니. 그렇죠. 그냥 이렇게 먹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야야. 야야는 잘 먹는 거야, 이제. 좋아해. 오,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네. 몇 번 먹더니 자기 스타일이래. 오우. 그러면서 그냥 뭐. 처음에는 되게 조금. 한 그릇 원샷 하더라고요. 낯설어 했잖아요. 맞아요. 오우, 이제. 네. 지난번 끓인 것보다 더 구수한 것 같아, 굉장히. 냄새가. 그냥, 그냥 국물 완전 뭐랄까? 그러니까. 궁금하다. 어떤, 어떤. 솔직한 얘기를 들어봐. 어떠실지? 솔직히, 솔직히. 맛있다, 그래야지. 응. 응. 그분. 응. 그분. 그분, 맛있잖아. 어? 맛있어. 어? 아닌 것 같은데? 예의상. 예의상. 맞아요. 아. 니크, 시옷도, 이슈니 타베, 데. 고기, 고기. 맛있죠? 고소하긴 맛있어요. 굿짓아진. 나즈의 맛이 나즈가 슬. 오우, 신기한 맛. 나즈의 맛은 나즈가 슬? 응. 되게 신기한 맛이네. 요즘 신기한 맛이.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었으니까.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었으니까. 혀가 놀랐네. 저걸 비주얼을 안 보고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저걸 보고 먹으면. 원효의 해골처럼 말이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야. 맞죠. 맞죠, 맞죠. 좀 말랑말랑해서 그렇지? 여기 보고 있었어. 설렁탕 공국 그거. 약간 우유 같던데? 그런 느낌이야. 입에 맞으니 다행이다. 슬프가 많이 하잖아. 응. 우리 사골국 같은 느낌이지. 그렇지. 사골국, 사골국. 곰탕 같은 느낌이야? 응, 곰탕입니다. 간지? 아, 일본은 또 곰탕을 안 먹으니까. 안 먹어? 곰탕이라는 건 없긴 하죠. 그럼 일본 사람들이 아기나무 무슨 국을 먹어요? 오, 진짜 궁금하다. 일본은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 평상시에 먹는 대로? 응, 그냥. 산후조리는 우리나라가 최고야.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진짜. 전 세계 최고야. 조리원이 없죠. 조리원 자체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모유가 잘 나와? 그 일본 모유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기를 낳아도? 응. 어? 유해가 안 가네. 진짜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봤으면 좋겠다, 엄마야. 조금 있으면 100일 돌아오고. 그러니까. 또 몇 달 있으면 돌 돌아오고. 그러니까. 오실 일만 남았다. 응. 그럼 야스미 돌 때 그래요? 아, 그렇죠. 돌 때는 와야죠. 오시면 돼요, 오시면 돼요. 그래. 오실 수 있으면 두 분이 같이 오시면 좋지. 응. 이모도 오라고 그러고. 미역국은 또 입맛이 맞으시나 보네. 왜? 슬프 오이시. 오이시? 응. 오이시. 그래도 엄마가 미역국도 좀 드시네. 그러니까. 응. 다행이네. 우리나라는 애기 낳으면 이것도. 오이시. 수고해 오이시. 응? 근데 언니가 와야지. 통역을 해야지. 어머니 카와이. 저 정도는 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 정도는. 얘기해. 응? 네가 해? 엄마도 *** 해볼래? 응? 엄마도 *** 해볼래? 아니 그냥. 고마워? 아니 뭐 해봐. 재밌어 재밌어. 얘기해봐. 아니 엄마한테. 한국 사람은. 애기를 낳으면. 애기를 낳으면. 저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정확하게 얘기하기만 해. 아직까지. 애기를 낳으면. 한국 사람은. 마갈띠가 안 돼. 빨리 빨리 얘기해야 돼. 이거 쭉 얘기해야 돼. 쭉. 한국 사람은. 애기를 낳으면. 이 국. 미역국을. 한 달 내내 먹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후참으로. 자기 전에 한 번 먹고. 네 번씩. 이 그릇 아니고. 이빨이 큰 거. 이빨이 큰 거. 내가 엄마보다 더 신났는데. 지금 약간. 메모 왔어? 어. 지금 임신. 저기 뭐야. 출산하고 첫 외출인데. 아니 신난데. 어. 출산하고 나서도. 이제 첫 외출이다 보니까. 괜히 막. 화전도 한 번 좀 해보고. 이제. 짧은 치머도 좀 이뤄보고. 그렇게 해서. 좀. 신나게 좀 준비. 제가 외출 준비를 신나게 했습니다. 와 너무 약간. 너무 갑자기 약간. 극과 극의 장소에 와가지고. 사람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 데서. 갑자기 사람이 너무 많은 데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평온한데. 적응이 안 돼. 어. 오 어딜 가셨어요? 아 성동. 아 성동에. 아 여기도 이제 뭐. 관광객들은 엄청 많이 가는데. 아닙니까? 저렇게 많이 변하는지 몰라. 야오. 와. 니스 이스 성수. 와. 아 나도 사진 찍고 싶었는데. 사진 찍어줄까? 어. 오. 아내가. 장모님. 말이. 말이. 됐어? 오. 잘 찍었다. 아이 스위트라. 이야. 이제 어디로 가지? 성수에 또 오면 또. 베이커리 한 번 또 봐줘야 되는 거죠. 엄마 빵 좋아해요? 아 지옥빵. 엄마도 좋아야 돼. 아 좋았어. 설마 저기인가. 우와. 사람 뭐야? 아 이 정도예요? 야 요즘 성수동이 핫플레이스구나. 아 그럼요. 하루에 7천 개 파는 집이에요. 찐찐이 나나생코 싶어. 11개? 수고. 나나생코 무련노.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나 머리 완전 산발일 것 같아. 저기 서 있는데 완전 너만 연예인이다.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이야 저렇게 더운데도. 제일 더운 날 나왔습니다. 와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지금 땀나기 시작했어. 아 나도 땀이 난다 오빠. 나도 땀이 난다 오빠. 나도 땀이 난다. 나도 땀이 난다. 야 어머니 아주 진짜. 손 떼시네. 선풍기 조그만라도 하나 좀. 그러니까 했었어야 됐어요. 이렇게 넘을지 모르고 나와서. 너무 무방비 사태고. 무척 더우신가 봐. 등이 지금 젖기 시작했어. 역시 일본사람들. 일본사람들은 양산 많이 들고 다니고. 맞아 북채 그리고 손수건. 어 손수건. 빵도 없어졌나 봐. 저래 앞으로 안 갔네. 빵 없으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진짜 야 이석왕이 나를 진짜 뺑뺑 돌리는구나. 이 어머니 날 잘못 잡았다. 아이고. 좀 선선할 때 갔었어야 됩니. 아 좀 죄송스럽더라. 오. 사실 날씨는 내 탓이 아니기도 하지만. 아이템을 좀 생각하고 갔어야 되는데. 오.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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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기 마셔. 아 관광 쉽지 않다. 아이고. 지치시지 지치시지. 어머니 예. 한박 했죠. 어 줄 서 있었죠. 오자마자 말이에요. 아침 일찍 오셔서. 네 고단하시죠. 왜 함부로. 피곤하신 상태로 이제 한국 도착했기 때문에. 이게 외출이 쉽지 않네. 계속 루이 생각나. 제일 오래 떨어져 있었나. 오늘 낫고 나서 제일 오래 떨어져 있었어. 집에선 이제 엄마가 또 루이를 보고 있고. 뭐야. 어머니 루이 잘 자고 있어요? 그래 잘 잔다. 아 다행이다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 걱정 말고 와. 네. 응 응 응. 어. 아. 기계. 기계 투스테다. 고단하시죠. 엄마. 엄마 얘기해야지 그래도. 네. 오빠가 시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제가 엄마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설마? 나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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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나이누인지. 나이수까놈? 아 나이누야? 아 나이누야? 엄청 운영하신 분 아니야? 어. 근데 장군님 너무 떨리셨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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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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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겠다. 딱 알아보시더라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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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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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나쁜.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 제일 빠지신 드라마인데. 너무 감사한데 제가 너무 나쁜 역할을. 팬 미팅고. 팬 미팅. 팬 미팅. 아는. 아.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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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의 역에서 아! 신나게 됐어! 신나게 됐어! 특급 선물이다 진짜 좋아요! 얼굴이, 표정이 완전 확실했어 여러분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저도 일본 팬미팅 연말에 또 계획되어 있으니까 연말에 초대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꼭 와주시죠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나쁜 녀석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딱 한 번에 안 해 오 세상에 너무 좋으셨겠다 야 효도 다 했네 어머님한테 아주 큰 추억을 안겨 드렸다 맞아 맞아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진짜 잘한 거 하실 거 아니야 제일 큰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오시면서 이희경씨 얘기를 정말 공항 갈 때까지 얘기하셔서 그게 어른이었었던데? 아니 어떻게 딱 한 번에 안 해 오빠를 처음 봤을 때보다 반응이 좋은데 나 처음 봤을 땐 그냥 음... 그 전에 드라마에 출연한 사람 그리고 전화가 출연한 사람 그리고 전화가 출연한 사람 아무튼 너무 좋아하시니까 기분은 좋은데 약간 섭섭하게 장모님 환영합니다! 아이칸씨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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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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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